한때 최악의 워스트 드레서라 불리던 제니퍼 로렌스는 아델과 니콜 리치의 스타일링을 맡고 있는 제이지 미즈라이로 스타일리스트가 바뀌면서 최근 세련되고 귀티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렌드와 클래식함을 적절하게 섞어 스타일링하고 올드머니룩의 여파로 급부상중인 브랜드 더 로우의 제품들을 즐겨들면서 리치맘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등극되었죠 그녀가 입은 스타일을 보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에 고급스러운 베이지나 뉴트럴톤과 모노톤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이 컬러들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죠 오늘은 다가올 가을을 맞이해서 귀티나면서도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 코디 공식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컬러는 바로 베이지와 레드 조합이에요 응?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피플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의 두 번이나 선정되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를 무너지게 한 여자 아말클루니의 이 착장을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오렌지를 살짝 머금은 듯한 쨍한 레드 원피스에 툭 걸쳐 입은 베이지 코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시선을 뺏기지 않나요?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빨간색을 이렇게나 우아하게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베이지의 매력이 느껴지시죠 역시 베이지 스커트에 레드 민소매를 입은 룩 또한 너무나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요 또 다른 레드 베이지 조합의 양대 산맥은 너를 닮은 사람에서 정희주 역을 맡은 고현정 씨의 룩인데요 오버필 롱 레드 니트에 은은한 광이 도는 베이지 샤틴 스커트를 매치한 룩은 이 드라마에서 정희주라는 화려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했다 생각해요 일상에서 레드와 베이지 조합으로 가장 쉬운 스타일링은 베이지 하의에 레드 니트를 스타일링하는 거예요 이렇게 쨍한 빨간색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면 베이지 아우터 안에 포인트로 레드를 더해줘도 레드와 베이지 조합의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조차 어렵다면 레드 슈즈나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상큼한 포인트가 룩에 재미를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컬러 조합은 베이지와 블루예요 미우미우가 돌풍을 일으키며 대중적인 컬러 조합이 된 베이지와 블루는 베이지의 시원함과 청량함을 더하고 싶을 때 추천드릴게요 쿨톤이라 베이지가 좀 꺼려지셨던 분들도 블루 컬러를 얼굴에 가까운 상의로 입어주면 피부톤에 구애받지 않는 베이지 코디가 가능해요 이렇게 베이지의 컬러 조합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바로 톤을 서로 맞춰준 토닝톤 조합 때문이에요 컬러는 다른데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도나 색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낸 채도가 같거나 유사할 때를 톤인톤이라고 해요 잘 모르겠을 때는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컬러가 있을 때는 컬러만 눈에 보이지만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주면 톤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색은 다르지만 톤이 비슷해서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컬러 조합이에요 그래서 연한 베이지를 입는다면 블루 도 연한 블루를 진한 베이지를 입는다면 블루 도 톤을 맞춰 진한 블루를 입어주면 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베이지를 가장 쉽게 입는 방법은 컬러를 통일하는 거예요 상하의 컬러를 통일해주며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연연한 컬러 덕분에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데이트룩이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제격이에요 여행가서 느슨하고 편안한 라운지룩으로도 추천드려요 반면 같은 컬러에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 안정적인 느낌은 나지만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같은 컬러 안에서 벨벳이나 실크, 레이스 등 서로 소재를 다르게 연출하면 좀 더 다치롭고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상하의 컬러를 통일하면 고급스럽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몸선이 두꺼운 분들은 자칫 큰 덩어리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몸에 세로 라인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외투를 더해서 면적 분할을 해줘도 좋고 스카프를 더해서 세로로 시선을 분산시켜 주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고급스럽고 조화로운 톤온톤 조합이에요 톤온톤 코디는 색상의 다양한 음영과 질감을 조합해 깊이감과 이체감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톤온톤이란 동일 색상 내에서 톤 차이를 두어 배색하는 방법을 말해요 사진처럼 연한 베이지 상의를 입었다면 하의는 톤이 조금 진한 베이지를 입어서 같은 컬러 내에서도 톤 차이를 주는 거예요 톤 차이를 줄 때 베이지에서 연한 톤으로 톤 차이를 주면 밝고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진한 브라운 톤으로 차이를 주면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 좀 더 감도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톤 차이를 줄 때는 사진처럼 하의가 밝고 상의가 어두운 것보다 반대로 상의가 밝고 하의가 어두운 색조합이 훨씬 안정감 있고 신발 컬러까지 맞춰주면 더욱 길어 보여요 톤온톤 코디는 너무 고급스럽지만 톤이 많이 섞이게 되면 패션 초보자들에겐 어려울 수 있어요 두 가지 톤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옷이 아닌 패션 소품으로 톤온톤 코디도 추천드릴게요 같은 톤의 상하이를 입을 때 왼쪽처럼 톤을 통일해 주니 길어 보이고 단적해 보이지만 좀 지루하죠 반면 오른쪽 사진처럼 브라운 벨트로 포인트를 주니 훨씬 경쾌하고 세련돼 보여요 벨트가 좀 부담스럽다면 가방이나 구두를 활용해서 톤온톤 스타일링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베이지와 화이트 조합이에요 베이지의 화이트 조합은 청순하고 깔끔해 보이는 컬러 조합이에요 바시통의 여유로운 베이지 팬츠에 품이 여유 있는 화이트 티셔츠를 매치해보세요 편안하고 깔끔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티셔츠의 무드에 어울리는 스니커즈나 플랫 샌들과 매치해주면 편안한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반면 상의를 화이트 셔츠로 바꿔주면 좀 더 격식있고 매니쉬한 스타일링이 완성돼요 거기에 벨트까지 더해주면 상하가 구분되면서 포멀한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티셔츠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무심하면서 쿨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반면 니트를 코디해주면 포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좀 더 트렌드를 반영하고 싶다면 화이트 셔츠의 베이지 버뮤다 팬츠를 연출해보세요 화이트 셔츠는 미니멀리즘과 올드머니의 여파로 올해 키 아이템 중 하나고 버뮤다 팬츠 또한 2024년 컬렉션에서 많이 소개됐어요 신발을 부츠로 바꿔 신거나 양말만 더해줘도 계절감이 느껴지면서 감각있는 스타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지의 블랙 컬러 조합이에요 베이지의 블랙은 격식있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컬러 조합이에요 자칫 나른해 보일 수 있는 베이지 색상에 블랙을 더해주면 시크함과 무게감을 주고 룩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미팅이나 비즈니스 자리에 활용하면 편안함과 함께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너를 블랙으로 맞춰입고 베이지 자켓으로 마무리해주는 것인데요 이너 컬러가 통일돼서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룩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확실히 임팩트 있는 룩이 완성됐죠 너무 세 보이는 느낌이라면 이너를 스커트로 바꿔주면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더할 수 있어요 여기다 신발만 부츠로 바꿔주면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가을하면 대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트렌치코트도 빼놓을 수 없죠 역시 이너를 올블랙으로 맞춰주는 트렌치코트를 더해주면 여유롭고 분위기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베이지 블랙 조합을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입고 싶다면 니트와 함께 코디하세요 니트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베이지 팬츠에 블랙 상의를 입을 때는 무거운 컬러가 위로 가서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 어두운 색이 상의로 갈 때는 긴팔보다는 반팔, 반팔보다는 민소매를 입어서 발란스를 맞춰주면 좋아요 상의로 긴팔을 입고 싶다면 어두운 색이 하의로, 밝은 색을 상의로 연출해주세요 자 오늘도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고급스러우면서 기티나는 베이지 컬러 조합 첫 번째, 베이지와 레드 조합이에요 포인트를 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베이지와 블루는 부드러움 안에서도 청량함을 더할 수 있어요 상, 하를 같은 컬러로 통일해주면 길어 보이면서도 여유로워 보이고 톤온톤 코디는 조금 더 감도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화이트와 블랙은 기본이죠 어떤 색상과도 잘 어울리는 색이 무채색이니 베이지와도 잘 조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세월의 원 베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기도 하구요 저는 쿨톤인데도 베이지를 좋아해서 노란끼가 빠진 쿨베이지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집에 있는 베이지 옷들 꺼내서 다가오는 가을을 대비해 다양한 컬러 조합도 만들어보고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세요 고급스럽고 기티나는 룩 연출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용한 스타일링 방법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시면 저희 채널 다시 못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